아 이제 출근해. 굿모닝 쌤. 어? 안녕하십니까 부사장님. 부사장님? 아 진짜? 진짜? 아... Because I am. 와우. So at OBC, I am the VP of Procurement and Sustainability. 부사장님이셨어요. 와우. 아 진짜? 야 멋지다. 와우. 와우. 내가 마시는 맥주의 부사장님이 이렇게 나오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 와우. Let's check the agenda for the week. 왜 막 드라마나 영화 보면 딱 일정 체크하면서. 맞아요. 오 예. 오 예. 멋있다. 에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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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티에 아는 크리에 아 진짜 우리는 뭐 이티나 알았지 뭐 이티의 에티가 뭐지 어떻게 알아요 먹다 이튼데 스펠링 잘못 뜻이지 못한 줄 알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회사도 궁금해요. 회사 내부도. 그러니까요. 와 대박. 빠가 있네. 그렇죠. 그치 우리 드라마에서. 네. 이거보단 넓겠죠.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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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따로 부사장이 실리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진짜요? 좋은 하루 되세요. 우리의 정치적인 교육이고요. 팀원에 대한 상담이 좋습니다. 모든 문화와 관련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책과 관련한 내용들은 아주 좋습니다. 좋긴 한데. 좋긴 한데. 전에 직장 다닐 때. 제 옆자리가 부장님 자리였어요. 아아! 부장님만 옆에 있어도 좀 숨쉬기가 힘든데. 지금? 부사장님이 옆에 있으면. 옆에 직원분들은 굉장히 진짜되겠는데 그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 회사에서 매우 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가 아주 정치적이고 우리의 문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인테미데딩 외국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불사장님이랑 사장님이 방에 계시는 게 아프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사실 기업 문화가 저희한테 많이 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해요 예전에는 거의 수직적이었다면 요즘은 수평적으로 많이 가니까 맞아요 저 파티션이 거의 없는 느낌인데요, 저 정도면? 근데 제가 직원들에서 매우 규정적이기 때문에 아주 정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문화가 그 정치적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이기 때문에 야, 사무실 책상 위에 맥주 올려져 있는 것도? 그럼요, 맥주 올릴 텐데 굿모닝, 안녕하세요 굿모닝, 굿모닝 굿, 해피 몬데이 굿모닝, 이 아침에 식사 전에 와, 사무실에서! 야, 예! 왜? 단체로 뭐 건강검진 잘 받으시겠죠? 근데 저도 맥주 회사 오래 다녔는데 맥주 회사 직원들은 사실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맥주라는 게 대단한 제품이고 이 제품을 바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라야 되니까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돼요 패키징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어떤 맛인지 뭐 휴대전화 만드는 회사는 하루 종일 휴대전화 써보고 자동차 회사는 하루 종일 자동차 타보고 하듯이 맥주 회사니까 직원이 하루 종일 맥주를 조금씩 마셔보고 알아야 하니까 비교해보고 만약에 새로운 제품을 출시해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시음해야죠 그렇죠 근데 시음할 때 막 먹고 그렇게 하지 않고 공부 안 했듯이 그렇죠 갑자기 궁금한 건데 그 직원을 신입사원을 뽑을 때 술을 못 먹는 사람은 아예 탈락인가요? No, that is okay No, we also have a very strong culture of diversity and inclusion so if someone doesn't drink alcohol we would be very respectful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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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난 실제로 저렇게 쓰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저도 PPT 잘 만드신다고 했는데 어? 그러게 서 계시네요 어? 그러게 서 계시네요 Let's see 왜죠? 음 아, we have to do all the closings lots of projects pending as well I'm not standing up all the time 그래서 저는 회의에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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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을 할 때 몸의 몸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 포커스하고 더 빠르게 일어났어요 나탈리만의 방법이네요 오케이, 준비됐어요 아, 그렇죠. 회사는 미팅해야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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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말하는 거 맞죠? 나는 말하는 거 맞죠? 내가 말하는 거 맞죠? 어떻게 하는 거 맞죠? 아버님의 삶의 삶이 맞죠? 네, 아들아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녀는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녀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 아아. 아아. 어떻게 하는지 한국인이 어떻게 하는지? 정말. 너무 딱딱한 분위기의 미팅이 아니네요.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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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erable. 그녀의 sust남아. 그녀는 그녀는. 그녀는 병원에서. 그녀는 병원에서. 그녀는 함께. 그녀는 Ан자. 정말. 맞아요. 충분합니다. ometry Unileus과iff? 나중에 그 동안 십 아MichICA와ösehealth Junus과 문護가頭 nied Niagara車의 Went입니다. 그녀는. assen Gabrie이가 거기도 하고 curse was. 한국사에 haber met música. nhouweb. 그러네. 있어서 움직임은 왜 declar해. 아니요. It was not intentional. It worked for me. It worked for me.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사장, 부사장의 이미지와 너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요. 고정관념이 있었나 봐요. 미팅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수다 떠는 자리 같아요. 굉장히 편해 보여요. 맥주 회사 분위기 정말 편해요. 저도 사연 동안 다니면서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맥주도 반매하지만 즐거움을 반매하는 회사니까 직원들이 즐거워야 즐거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오오. 즐거움을 반매한다. Let's try to cheer all the spirits up. 일단 뭔가 분위기를 기분 좋게 해놓고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All right, guys. Let's get started. We have 30 minutes. So let's try to go through as much material as we can and stop for the specific discussions. So let's start this month's progress update on sustainability. We have updates thanks to our E100. Of course, each project owner will present their projects separately. Starting with circular packaging. We reduce the film weights for the packing. We reduce the film weights for the packing. And we did down gauge for shrink film from 50 millimeter to 36 millimeter. So you reduce the amount of plastic with no impact in performance. Yeah, yeah. Have the consumers noticed any difference? Not yet. No, no. There is no. Okay. Is it noticeable the difference? Has there been any impact to what we have to continue to do? But one question, is it noticeable the difference? Has there been any impact? It connects to reduce the 96 tons of the shrink film per year. 63 building in Korea, you know. 63? 63? 63? 63? Wow. So yeah, we, this building can be wrapped like this, by, with this amount, for 56 times. So 96 tons of the film can be, yeah. 음 흡족한 그렇죠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발표하면 상사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하죠 뭔가 유쾌하면서도 포스있는 부사장님이 느낌 OBRAZIA M.F. ANKF. our company culture allows you to establish your leadership style. What are the things that they are doing really well, to speak up, to ask questions. So they continue to do that and they continue to push on those things that they are really good at. 그래서 우리의 리더십이 시작됩니다. 아 드디어 점심시간인가요. 우리 나탈리 부사장님 성향상 직원들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가실 것 같은데 혼자 가시네요. 센서 있으시네요 진짜. 안녕하세요. 원조 김밥 하나 주세요. 원조 김밥 하나 드릴까요? 김밥? 김밥 한 줄만 먹으면 배고파요. 양은 안 찰텐데. 김밥 좋아해요. 건강하고 빠르게. 아 lot of the times you know we have a very busy schedule and I just want to have something easy to choose and delicious and quick and healthy. 좀 더 볼까요? 원래 이렇게 불고기 김밥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아침에 너무 많이 드셔서. 아 이거 또 사무실 가서. 여기 아까 미팅한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많은 직전인들의 좀 쉰 시간이랑 비슷해요. 드시면서 일하시네요. 저도 그랬었어요. 진짜 편하게 또 먹기 좋으니까. 아, 야. Sometimes I'll go out to lunch with my team members as well. It really depends on the schedule. This is usually what I do. I really love the kimbap. If I had more time, I'd eat kimbap and ramen. 그게 레벨이 있군요. Perfect combination. Perfect이죠. Yes, lunch break is for break. It's for you to not work. Holiday season is coming up before going out. So it's been busier. So at the same time that I had a working lunch. Which is what you do when you're in the air? Yeah, my wife is so hard to be involved in it. Yeah, our company is incredibly good. You're very lucky. The general rule of the air will be made to the air. Can you take them out for me instead of the air? General rule of your has been made to air? You've said the air? 그래서 점심시간에 왜 난따거나 실내 골프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 난따기 했노래.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래.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래. No, we work really hard. It's a very informal company. So we would never have the situation where, you know, leaders playing golf and everyone else is working. 드라마 매니아. We are still busy with the last night. We are now tired of it. We are still bu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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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How are you today? Good, good. How are you? Good. I'm excited for this lesson.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지금 점심시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 시간에 한국어 수업을 받으시나봐요. 너무 멀쩡하네요. 한국어 수업은 어떤 수업일까요? 저는 아주... 저는 마이너스 텐 수업일 것 같아요. 저는 네거티브 수업일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조금 부족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일어날 수업일 것 같아요. 앉아. 원적인 드릴까요? 원적인 락. 3개월 정도 정도? 만약에, 시작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렵죠. 그런데 일한다고 한국어 배울 시간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이상하세요 진짜. 어? 익숙한데 지금. 이게 뭐예요? 익숙한 가사 같은데요. 아 노래의 가사예요? 아 블랙핑크 노래예요. 너무 잘 아세요. 제 가장 좋아하는 노래예요. 2018 노래예요. 2018 노래예요. 아 케이팝으로 공부하시네 블랙핑크 노래도. 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키드 슬롯. 음... 이 노래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블랙핑크 팬입니다. 그래서... 음... 음... 이 노래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저는 매일 듣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왜 우리도 학교 다닐 때 팝송으로 영어 발표할 수 있는. 뭐라 해요 케리 들으면서 영어 배웠어요. 되게 좋은 방법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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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 네 번. 근데 이게 아무래도 가사다 보니까 표현들이 좀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부터 배우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딱한 강정의 노예. 와, 어렵다. 강정의 노예. 노예. 기본적으로는 slave. 네. 그리고 이것은 emotion. 그래서 slave to one's emotions. 그러니까 이게 나탈리한테 한국어를 노래말로 배우는 건 너무 좋은데 이제 K-POP은 약간 구조적으로 표현이 어려운 표현이 많아요. 맞아요. 약간 시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트롯 같은 걸 들으면 직설적이고 넌 나의 여자야. 나는 너의 여자. 오빠 한번 믿어봐. 믿어봐. 이런 식으로 트롯 가사가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으니까 다음번에는 선생님한테 좀 트롯 노래를 듣고 트롯을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K-POP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팁이에요. 그녀가 좀 플래시카드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플래시카드를 집에서 평가하는 거였는데 그리고 남은 남은 한국어를 배우는 한국어를 배우는 왜 한국어를 배우는 건가요? 그렇죠. 왜 이 노래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오늘 뭐 배웠어? 감정의 노예. 감정의 노예. 뭐라. 어렵지. 미치겠어. 미치겠어. 근데 발음 연습하기가 좋아요. 아 그거 맞아요? 집에 가면서 노래 듣고 가사를 알면 그거 좋긴 좋아요. 멜로디도 좋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강한 노래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노래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 노래가 이런 것 같아요. 네. 얼어 죽을 얼어 죽을 사랑해 뻔하디 뻔한 글러브 뻔하디 뻔한 글러브 바로 나오잖아. 바로 나오잖아. 바로 나오잖아. 그게 좋아요. 이건 답이 얻는 테스트. 나약한 를 견딜 수 없어. 가전도 가글러 줘. 오, 너무 좋아요. 오, 너무 좋아요. 가전도 가글러 줘. 가전도 가글러 줘. 사랑의 숨통을 끊어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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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를테로 Давай 싱글, love, to death, take off the respirator. Because 숨통 means breath. Oh. Right. Make love, seize its breath. Very, I swear, it's a poetry. 그러네. 가사만 놓고 보면 좀 무섭네요. 너무 멋있어서 몰랐는데 가사만 안 생각하니까. 잔혹하네. Love, seize its breath. 와우. I swear, it's a poetry. I thought it was a happy song. You thought it was a happy song? I thought it was a happy song. Did you watch the music? I mean, the title says kill this love. True. But again, very... It's very upbeat, I have to say. It's very high energies. I mean, what could they possibly be talking about? Love. Love. Probably love. Oh, so intense. Broken hearted girls. I know. That's right. Isn't love like that? There is love like this. Isn't all love like that? Isn't all love like that? Isn't all love like that? Oh, really? It's also much more complex than I expected. Very complex. Like, even... But it is a very nice song. It is a nice song. It's a great song. It is a great song.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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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reat song. I always liked Blackpink because I felt that they were a little bit more rebel. And understanding the lyric just confirmed assumption I had. So I liked it even better now. It's a great song . It was a great song to all have to. 감사합니다.